네 여기는 청계천입니다. 청계천 9가쯤 되는데 지금 예전에 청계고가다리가 있던 다리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죠. 그 밑에 지금 청계천이 흐르고 있는데 아주 이쁜 모습 위에 당겨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축사하는 모양입니다. 아주 재미있게 얼음판 옆에서 지금 잘 놀고 있습니다. 신나게 재미있게 놀고 있죠. 드문드문 지금 청계천을 거니는 시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.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추워졌어요. 오늘 저녁이면 청계천도 다 얼을 것 같습니다. 이곳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니까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합니다. 여러분도 청계천 물가에 노는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신나게 놀지요? 네 여기는 종로 아지트TV 이호연 캐스터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